안녕하세요 T.C. 여러분 드디어 악귀 잡는 카운터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악귀들이 저희 손에 잡혀올지 여러분들도 완전 궁금하시죠 시즌2에서는 카운터도 악귀도 모두 더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다는 사실 바로 수입 카운터와 열 열 소방관 지속도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인류죠 그럼 여기서 퀴즈 그럼 경이로운 소문 시즌2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? 저요! 전 신입 카운터 나적봉이고요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는 티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맞죠? 딩동댕!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는 티빙에서 스트리밍 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 모두 티빙에서 만나요 안녕